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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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5라운드 2라운드 잘하라 1라운드 네, 여기는 이제 쟁반이야 철, 알루미늄 철 아니야, 철 아니야 알루미늄판입니다 자, 오늘 알판노래방. 알판노래방 뭐 하나요? 자, 오늘 관련된 장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노래. 자, 오늘의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가슴속에 사는 사랑.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 상품들이 있어요.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리프트하겠습니다. 네? 아, 왜요?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번 리셋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 공권. 내가, 나도 들어 줄게. 러스플아. 아주иков 상품들이랑 몇일 전에 갔다 왔는데. 아, 그럼 제가 소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야, 소원은 들어주는 게, 솔직히 너도 벌칙 돈을 거 아니야. 저는 뭐... 아, 4 대 3이네요. 오케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아니요, 전국이가 살려놓았다. 싹 다 리셋을 하고 오늘 개인전의 폴치가 여러분 여섯 명이 시키는 이 중의 걸치 하나를 한다.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댄스 한번 쳐볼래?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번 나왔잖아요.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요? 다리 건너요?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 나 검색 한번 해볼게요. 나 검색 한번 해볼게요. 롯데타워 봐. 오, 야, 이거 좀 무섭겠네. 나 매니아잖아요, 봐봐. 야, 이게 한 개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타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한 명 데리고 가기 하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잡고... 데리고 가기. 와, 잠깐만. 아, 잠깐만. 데리고 가기는 좀... 아니야,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하자. 데리고 가기 대박인데? 그 재미있지.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 보겠습니다. 동심 노래 맞추기. 자, 나는 귀 열 준비하세요. 노래 듣고... 맞추기. 제목을 맞추기. 제목 맞추기요. 오케이, 동심. 제목을 맞추기. 제목을 맞추기. 지지목 어드벤처. 정답. 오, 잘하네. 연습 문제 하시죠. 연습 게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몸 풀기, 몸 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처음, 처음 하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 신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태세 전환, 우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이런 말 하기 좀... 형, 이름만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슈가! 전부, 전부, 전부.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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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피카츄. 아, 피카츄. 아, 맞다,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예요? 삐이. 이게 뭐야, 뭔데? 포켓몬스터. 나 처음 들어. 피카츄.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결과를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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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티. 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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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티. 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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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티. 키티, 키티. 키티, 키티. 비. 비. 나 라는 슈퍼모드.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진영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다 멤버한테 잘 보여야 돼. 형아, 나이빙이 정확하게 안 와. 어,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아는 걸 알아서 나 진짜 꼴딱 들었는데. 근데 나, 나 전곡해놓고 선우공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축광 스토리. 아니야. 진! 안! 진! 영심이! 안! 피고왕 총키! 안! 몰라, 지금. J-0, J-0. 아, 아닌데, 아,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야,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면.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뭐야? 뭐야?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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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근데 내가. 아, 나 모르겠어. 옛날 예측에? 아, 나, 아, 아.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아, 알아봐. 옛날 예측에? 진! 호랑이 옛날 예측에?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는 안 나니까? 네,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또 무슨 옛날 예측에? 뭐였지? 뭐였지? 아,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차차냐? 아니야. 말해. 아주 옛날 예측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 전혀 옛날 예측에. 휘. 먼 옛날 예측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아, 난 이 눈, 난 전혀 몰라. 오, 시클럽. 와우. 뭔데? 아니, 이거 B자루 타고 다니는 애가. 아니, 아니라고.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냥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예측에? 뭐야?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예측에. 오, 그거 안 나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나와요? 머털도사의 옛날 예측에. 핑키 펑커의 옛날 예측에. 휴가, 우리의 옛날 예측에. 아니야, 누구누구라니까? 이 숫자를. E. B를 쓰세요. 어디 B, C입니까? B. toma. R. LA. 깨비깨비. R. LA. R. LA. 옛날 예측에 은비까비? 은비까비! Sec. B자 돌림, B자 돌림. 은비까비! 아, 진짜?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난 진짜ISE 모르겠다, 근데. 아, 레전드. 배추고사, 경돈사는 본거 같아. 아, 진짜 은비까비. 와, 형 진짜 멋있었다. 은비까비.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Qué? 꼬마 장우샤붕붕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요. 꼬마 도깨비 아니야? 네..왜 이렇게 다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어서 왜 이렇게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아, 이렇게 해야하는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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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성은 커비? 아니, 커비가 뭐야? 아니, 커비가 뭐야? 아니, 커비가 뭐야? 슈가. 코비가 뭐야? 코비. 이렇게 ¿? 잠깐만. 코비 코비? 아, 코비 아니야. 코비 코비. 정국. 정국. 코비. 정국. 내 친구 코비? 귀여운 코비? 친구.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주민! 내 동생 꼬비. 예. 구슬동자. 구슬동자. 갑자기. 나의 귀여운 꼬비? 응 아냐 호비.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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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 어? 정구 꼬마 도깨비? 네. 꼬비 꼬비 꼬비. 꼬비랑 들려. 꼬마 도깨비 꼬비. 네. 아 비. 도깨비 꼬비. 도깨비 꼬비. 땡. 야. 꼬비 꼬비. 정답.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도깨비 꼬비. 뭐야 근데 저게? 도깨비 꼬비가 뭐야? 뭔 내용이야? 재능이 없나 보다. 파란색 머리야. 도깨비. 어? 알았다.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 꼬비. 꼬마 도깨비. 아니 저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난 모르겠네.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 오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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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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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아.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알아. 완전 두꺼운 걸로. 어릴 때 막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려 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지는 않아. 꼬비, 꼬비.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신나, 일단. 뭔데? 어? TN! 주쿠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주쿠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뭐지? TN! 좀 더 듣고 싶은데, 이게 뭐지? 김태형이 더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TN.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 나도, 내 이름을... 알 때 얘기해야, 확실히. 아, 나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안 돼! 나? 지! 내가 눈부신다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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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런! 아니야. 골드런 노래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네. 태양 연구사 선가등. 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뭐지?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 정국! 지구 특공대. 정답. 정답. 뭐야, 이게? 지구 특공대가? 뭐였지? 영상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이게 뭐야? 다섯 가지 입을 하나.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아, 저게 뭐야? 진짜 몰라. 진짜 너무. 물 마음.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 바람. 진짜. 물 마음. 이거 반지 껴야 돼요. 진짜?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 진짜 모르겠네. 캡틴 플래닛에서 몰라요? 재밌다. 못 맞혀? 제가 즐겨보다는 말하긴 해요. 아,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찜io! Define. Don't take me want. 동작 그만이라고 해. 그래? 자, you are Impstop. Dol take man이야? 아, you do not think you look good for endurance. Don't take man이 Quindi Non-Tek Man, 어디서 나왔는데? 아니, 그 제목이 아니야. 누구가 환상 ط급인가. 오, 그키, 날아오르라 주작 Biggie 아니에요? 내! 아니야. 날아오르다 주작 Biggie WHERE 記, 날아오르라 주작 Biggie 어? 그니까 그 돈테크만이 나온 거 맞는데 그 제목이 돈테크만이 아니야? 아! 전국! 포트리스! 돈테크만이 맞네! 돈테크만이 제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편곡 죽이는데? 누가 나한테... 돈테크만이 뭔데? 마지막에 이제 노래 제목이 곡 제목 나온다고. 시가 탐험 돼! 시가 탐험 돼! 맞아, 맞아. 아, 이게... 돈테크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돈테크만이야, 돈테크만이야. 그래, 맞잖아. 나? 아니, 내가 돈테크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돈테크만이라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내가 말했냐? 어... 아, 그래?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하나 맞혔다, 하나. 아, 나도 못 맞혔는데, 그래. 나도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재정! 신곡! 우리가 잃삭진 위리 잇고 용감한 정의의 용사. 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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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정의의 용사요. 정의의 용사 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 용사일 리는 없지. 아는데... 나도 한 번씩 들어본 멜로디이긴 해. 제목을 다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한다. 우리도... 우리도 몰라, 그때.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정국! 태양의 기사 비커? 정답. 너 근데 이 말을 안 봤지?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그 칼 들고 싸운 거 그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맛 안 해. 나 이건 몰라. 저게 뭔데? 누구세요? 저거 몰라요? 아, 저거 돼! 아, 됐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저거 하면은... 이거, 이거, 이거 생겨,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나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 든 건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토를 했잖아요. 칼 든 건 다 기억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와, 뒤에가 진짜다. 정공, 정공! 뭔데? 아, 진짜? 아, 축구항 십돌이. 아, 맞다, 축구항 십돌이야, 이거. 정답! 어우, 좀 하네. 아니, 축구항 십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그거냐? 아니야, 그냥 그 쥬라기,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가겠습니다. 축구항!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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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보고네, 요리 보고. 아니, 봐. 가구.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아, 최선. 그래를 하지 말고 있어. 그래를 하지 말고. 그래를 하지 말고 있는 거야? 아니, 최선, 요리 보고까지 나와야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만화를 다 하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춰. 아,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플레이! 주가! 잠깐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야인 시대 아니야. 잠깐, 잠깐. 형, 잠깐.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국, 정국, 정국! 슬램덩크? 형, 왜? 우리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나는 애니로 안 봤어. 내 옷을 가느며 너에게 가고 있어.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진짜. 와,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뭐지, 익숙한? 일단 편곡 자체가 슈가! 형, 좀 그만해요.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 형, 만화 깨봤네. 우리 세 명 때문에. 아니, 자기 모른다고 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은. 모른다고 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B. 하나, B. 아래. B. B. 슈퍼 그랑조. 아, 슈퍼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 맞아. 그랑조 이거 맞아. 그냥 좋아, 이거 잘한다.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나?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B. B. 카드 컴퓨터 체리. 그래. 와,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유, 캐치유, 캐치미, 캐치미.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이건 그거라고. 벚꽃이 있으면. 아, 이거 명곡이잖아. 전하고 싶은데. 아, 이 노래구나. 내가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알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앉으라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 이거 나오다가 봤었는데. 노래만 알겠어, 노래만. 아, 진짜 나하고 호명을 맞춘 거야? 이거, 나이 뭐예요? 이게, 네, 네. 같이의 장면을 주장하는 편. 아,이거 그것은 용기의 증표. F. 파워레인저. 에잇, 이ément! 정관이 파워, 파워, 파워. 파워레인저. P. 파워레인저. 어? 작다. 맞다, 파워레인저다. 아,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아,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르 엔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백터맨, 이글, 백터맨, 베이글, 백터맨, 베이글. 우리가 가다. 어? 알아! 알면 좀 맞춰봐. 비슷한데? 아, 그러니까.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미글. 꾸러기 수비대! 아, 꾸러기 수비대. 야, 이...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정립이 진사오미글. 이하네이구나? 뭐 그랬잖아, хочешь 줄tic counters?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아, 꾸러기 수비대를 왜 기억 못하느냐? 진짜 충격적이다. 초동사는 스포츠 말 한 것 같은데? 뒤로랑 뛰어낸 거야.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우와 진짜? 딱 봐도 축구 같지 않냐? 난 달려라 한인 줄 알았는데 자꾸 뛰어라 뛰어라 하길래 따 따 따 따 따 이거 한준 축구인데 이거? 따 따 따 따 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 요청 드라기 월드컵이 뭐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지구 용사 골드론 아니? 골드론이 뭐야? 철도 소리 붙어 아니 뭐지? 지구 용사 골드론 비 황금 용사 골드론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지구 용사 골드론 무슨 소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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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통키 무슨 통키지? 피고왕 통키지? 슈가 피고왕 통키 슈가 피고왕 통키 피고왕 통키 그래 너 한번 맞춰라 형이 피고왕 통키 했어 나 그냥 통키 했어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아 그럼 제가 할게요 피고왕 통키 아니 피고왕 통키 아니지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피고왕 통키 피고왕 통키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안 나 이게 또 뭐야 비교적 20미터 후반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정곡 정곡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왜? 앨리스가 아닌가 보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정사탕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 온 세계 날 새고 용감한 불이 여기 있다 불이 여기 있다 모든 정곡 정곡 불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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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불이? 비? 이상한 나라의 푸? 네 지민? 아렘 아렘 이상한 나라의 보 아렘 제오 맞아 이상한 나라의 풀 형, 형, 제오 형, 뭐 할 거야? 포 해 봐, 포 포? 했어, 했어, 했어 이상한 나라의 포 아, 잠시만 천국 천국 보 아니야? 보? 이상한 나라의 폴 오! 오! 폴이라고? 폴이 아니고 폴이야? 아, 이상한 나라의 폴이 뭐야? 나 진짜 처음 보다 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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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거는 킹캅스도 안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나가고 난 중요해, 조용히 조용히 우와, 이 씬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마차라 자동차가 난 깜짝 자, 지민이 가라 아, 지민이 아기 자동차 엄마 자동차 공중이 아니야?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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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현대 자동차 골라보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붕 아, 좋아, 좋아, 좋아 형이 가르쳐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템이 싸나 안 왔잖아요 약간 그런 룰레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 노래 뭐야? 뭐였지? 뭐야? 아, 예전에 못 살 거라고 아니 너로 믿었는데 이제와 헤어진 자리 나는 잘 믿었으면 죽은 여름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저만 난 어떡해 아니 이건 없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나는 오바라 사랑의 뜻을 볼 수 없어 다른 여자 생긴 바람은 혼자 잊고 싶어 사랑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린 사랑을 위해 우린 희망하는 이유가 울나 버린 사랑이라면 또 추억할 수 있는 일까지 살 수 있을 거야 1, 2, 3, 4 아우 이거는 뭐 이게 뭐였지? 금장공원 씨!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공신을 섰던 추억의 검정공원 씨! 엄마 아빠도 버린 적은 헐렁한 모습의 검정공원 씨!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울지 못한 이야기 첨가 웃는 일 검정공원 씨! 저예요? 정국이요? 너 왜 검정공원 씨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나 그렇게 길어 네 검정공원 씨 밖에 안 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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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아름답고 청나문내기 꿈같은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검정공원 씨 아니 왜 나만 길어? 좀 섭섭한데 꿈같은 이야기 야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다행이다 한국이라 나와 아니 나 앞에 노래는 몰라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아니 어떻게 아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삽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정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일단은 하면서 외워야 될 거 같아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는지 와 자리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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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뭐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죠 자 갑시다 말하기 전에 어느 어느 해버리죠 자 야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하나는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하나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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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전드 야 근데 저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알았어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꼴이긴 하거든? 정국이 자리 꾸리던데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하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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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너무 높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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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찰지 나잇 자 갑시다 형 뭐였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까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틀려주실 분들 들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오우 야 이거 쎈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하하하하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와 나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나 혼자서가 아니야? 여기까지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다 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아 야 근데 내 시간이 왜 왔어? 지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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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아 음을 모르겠다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인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거 같다 했잖아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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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 거 이건 정말 꿈일 거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권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아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네 아 아 아 아 아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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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다려 있을까요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에 문제 좀 다 해가지고 야 얘들아 근데 단체 아냐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 뭔데 내가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래 일단 하죠 해 보자 그러면 렛츠기릿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를 못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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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냐 맞고 나니까 다 까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형아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뭐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흔히 이건 꿈에 가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홍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아 꼴등 될 거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하이들아 끝내자 그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안드려 꼭 기다릴 수 있을 게 Phoenix 기다릴 수 있게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지윤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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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이 물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 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부시 해! 검정거부시 할아버지 내가 모르는거다 할머니가 bem 맞지 어디 도망 가네! 어디 도망가니? 하나 둘 셋 도망이야! 힌트를 한 번 쓸까요? 이제 걸렸다 잠깐만 내가 안 뽑는게 맞지않나? 순서 바꾸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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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괜찮아 해봐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하이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예전에 그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노래방 끝났어 학교 인기장이 될 수 있는 야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정이 미쳤었고 바람이 아 아 예전에 남자랑 가자 동인을 풀 때가 됐다 강아지 아 아 아 아 아 You won't rock me with me, baby 난 다가다히 Let me go, just talk his teeth You know that talking to me Let's go